기엄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맞춰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심정님께서 한 일주일 하시더니 이제 고주알 제대로 하시네요. 예 앞으로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월요일이니까 한 주 동안에 월가를 어떤 이슈가 뜨겁게 달궜는지 네 가지 이슈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다우와 나스닥의 다른 행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보급 일정, 제일 궁금하네요. 세 번째는 틱톡의 행선지, 주말에도 얘기가 많았죠. 네 번째로는 고용시장의 V자 회복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우와 나스닥의 다른 행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한 한 달 반 정도부터죠. 다우가 조금 더, 한 달이 아니군요. 한 3주 전인가요? 다우 지수 관련된 종목들 세 종목 판입, 판출 얘기 나왔을 때, 그러면서 이미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가 조금 잘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500, 나스닥은 조금 빠지는 모습인데, 한번 주간의 모습을 보시면 확인하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는 주간의 0.0% 보압이에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딱 0.0이었고요. S&P500, 나스닥은 0.6% 빠지면서 약간의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르죠? 두 지수가 다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나스닥인데, 보시면 8월 나스닥이 10.9% 올라왔거든요. 9월은 똑같이 빠졌습니다. 지금은 아주 두 달 치게 되면 0, 0입니다. 0, 0.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0, 0이니까 오늘부터 올라간다고 그러면, 약간의 한번 기대해보는 거고요. 빠진다고 그러면 약간 위험한데, 어쨌거나 저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한번 기대하는 것처럼 올라가길 바라면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팡 종목들은 현재 2배 올랐어요. 2배 올랐으니까 당연히 빠지겠죠? 너무나 빠지게 당연한 건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준제 평균은 80%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5년 동안의 7% 조정이 총 5번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였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걸 기대하면 어떨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기침이 갑자기 나오셔서, 우리 물 좀 가져와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전에는 나스닥이 혼자 팍 올랐을 때, 저희가 다우나, 그리고 S&P 500에서 많은 분들이 시선을 아예 두지를 않았어요. 그때 저희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는 S&P를 봐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드렸고, 그 다음에 편의편출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는 다우가 달라질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관련해서 움직임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2주의 평균 6.4%, 6개월에는 14.4%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다음 자료를 보니까, 지금 종목별로 경기 민감주와 소형주, 그리고 글로벌 주식,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사실, 나스닥은 약간 주춤해도, 러셀이처럼, 그러니까 중성주 움직임들이 최근에 좀 괜찮지 않았나요? 민감주, 소형주, 글로벌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딱 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알리바바는 주간에 0.29%가 올라갔죠. 근데 아마존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똑같이 또 해서, S&P500은 0.6% 마이너스인 반면에, 중성주가 모여있는 러셀이처럼은 2.78%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민감주의 자동차 업종이 대표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앤과 포드가 3%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반면, 엔비디아가 4.62% 마이너스하면서 마음이 좀 쓰리거든요. 근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흔히 올라갔던 주식은 약간 쉬었고, 쉬고 있는 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약간 키맞추기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 이런 형보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너무 빅파이브에 몰리신 분들은, 좀 포트폴리오 분산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분산 이야기는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다들 많이 분산해 두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는 두 번째 이슈,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보급 일정 관련해서였는데요. 얘기들이,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왔다가, 부자금 얘기도 많이 나왔다가, 좀 오리무중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팀장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확진자가 사실 굉장히 많이 줄었었죠. 특히나 유럽 쪽에서 줄었었다가, 최근에 갑작스럽게 증가를 하면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글로벌하게 3천만 명 이상, 지금 현재 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 확진자가 언제쯤 멈출지에 대한, 그런 결과가 굉장히 오리무중으로 빠져 있는 상태이고, 겨울 독감이 온다고 하면, 정말 또 한 번에 코로나19를 다시 한번 확산시킨다고 하는, 그런 너무 불안한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죠. 사실 지난주에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시험에 재개를 하면서, 임상 3사항에 대해서 자신들이, 뭐 CEO가 10월달까지 결과를 내겠다. 그래서 12월달에는 다시 한번 보급을 하겠다라고, 이런 자신만만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많은 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정한 그런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고요. 사실 지난주에 또 한 번, 트럼프와 CDC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각축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4월까지는, 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이 가능하겠다, 그 정도 수량을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만만한 얘기를 했고, 반면에 이 질병본부센터에서는, 적어도 내년 2분기 또는 3분기가 돼야지만, 이런 백신 접종이 제대로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 그리고 이 백신에 대해서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 백신이라는 것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았을 때 부작용이 정말 거의 없어야 하고,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이제 출시가 됐을 때, 백신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맞을 수 있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처음에 오류진부터 맞고, 그다음에 또 어떤 나이대 맞고,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해 말, 내년 초 될 것이다, 이런 기대보다는, 우리가 서로 개인 위생의 방역에 신경 쓰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백신은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올 여름에는, 봄에는, 가을이 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계속 미루잖아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9월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했다가, 11월까지 갔다가요, 올 겨울까지 갔다가, 다시 내년까지 나온 거거든요. 점점 백신에 대한 어떤, 이 약에 대한, 위험성, 이런 걸 보면서, 미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 겨울에 막상 가면, 내년 여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약간 더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특히,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금 독감도 반반이잖아요, 확률이.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안 맞을 것 같고요, 처음에. 저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왜냐하면 어떤 부작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한 번 맞아도 끝나는 것이냐. 여러 번 맞아야 되는 것이냐. 그다음에 보니까, 이미 걸렸는데, 또 한 번 걸린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걸 본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 백신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혹시 이것 때문에, 주식 투자 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항체가 형성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인의, 그 약간 신체 다 다르기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해서, 독감이 아예 안 걸리지는 않고, 사실 뭐 약하게 지나가거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맞으셨어요? 아직 안 맞으셨어요? 오늘 갑니다. 오늘 갑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제가 건강을 챙겨드려야 되기 때문에, 꼭 아시고, 이게 항체 형성도, 누군가는 되고, 또 누군가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주말에 또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늘로 찔러도 다시 복원되고, 열의 90도 이상 가열해도, 약간 모양만 달라지고, 그대로 이제 있다. 어떻게 이렇게 독한 바이러스가 생겼는지, 여러 가지 썰들 많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어떻게 된 거다, 얘기가 많은데, 만약에 인위적으로 만들었으면, 이거 만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만든 곳을 정말 가만히 두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진득히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장보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투자와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나, 변동성에 대해서 좀 대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틱톡 이야기 참 많습니다. 사실 저는 이 틱톡이 너무 어렵고, 대체 이거 왜 하는 거지 했는데, 오늘 제가 틱톡을 가입을 했습니다. 아, 다운받으셨어요? 네. 틱톡 어떻습니까? 아니, 너무, 유튜브랑 완전 결이 달라요. 아, 달라요? 결이? 네, 결이 다르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계속 틀어놓고 봐야 한다면, 틱톡은, 약간 우리가 15초 광고처럼, 이렇게 보다 보면 쓱 지나가는, 그런 게 많아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영상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틱톡, 미국에서 처음에 트럼프가 오라클 됐을 때, 얘기 또 툴뚜거리더니, 이제 뭐 환상적인 딜이 될 거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네, 뭐, 블레싱까지 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너무 버라이어티하게, 이 틱톡 관련된 소식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초가 주목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틱톡과 위챗,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다 다운로드를 금지시키고, 미국에서요? 그게 가능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행정명령을 그렇게 내렸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고, 특히나 이 위챗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만 19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지금 위챗 페이가 사실, 위챗보다는 더 중요할 정도로, 이 위챗 페이가 없으면, 중국인들이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페이먼트 시스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9월 20일자죠, 어제, 다시 한번 이 소식이 나왔는데, 이 틱톡 글로벌이라는, 신설 회사를 미국 내에 세워서, 이곳에서 오라클이 12.5%의 지분을 확보를 하고, 월마트가 7.5%의 지분을 확보해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월마트는 커머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블레싱한 지분을 확보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숫자로 보면, 그렇죠, 20%죠. 20%를 오라클과 월마트가 가져갔고, 바이트댄스의 지분이 80%인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계산으로는, 나머지 80%에서 40%가 미국 벤처 캐피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승리이고, 미국이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틱 바이트댄스를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형식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 생각에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틱톡을 이렇게 눈독을 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틱톡을 통해서 소셜 커머스, 그리고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을 통한, 그런 판매를 이렇게 촉진을 하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월마트에게도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오라클에게도 물론 당연히 호재이긴 하겠지만, 사실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번 주 내내, 이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이 이슈가 너무 궁금해서, 아니, 틱톡이 과연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미국에서 중국 틱톡 거를 뺏어오고 싶어서, 안달인 건지 제가 궁금해서 사실 설치를 해봤어요. 근데 저는, 뭐지? 자꾸 뭐 키면은 막 춤추고, 뭐 이렇게 바뀌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뭐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개인정보나 뭐 이런 게 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내용보다는, 텍사스가 이제 트럼프의 표발이, 트럼프의 표발 아닙니까? 중요한 표발이다 보니까, 일단 여기에 한 2만 몇 천명이었죠? 이번에 직원을 새로 뽑는데, 일거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한 3만 명 가까이 되면서, 틱톡 인수하면? 네, 일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여주면서, 약간의, 제가 보기에는 대선을 노린 약간의 그런 수가 나온 게 아닌가. 아니, 그럼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면 되죠, 이거 굳이 뭐, 중국 거를 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로 만들면, 언제 또 회원을 또 모으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미국만 가입자가 1억 명 정도 되니까, 참. 그 값이죠, 사실 그 값. 틱톡이 대단하긴 대단한가 봅니다. 중국에서 만든 틱톡이. 이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덟은 앵커의 3만 유튜버하고, 유튜브하고, 다른 뭐 유튜브, 100만 유튜버의 차이 그런 거잖아요. 안 돌면 되죠, 이렇게 하게. 줘도 되면 돼요. 100만 될 거예요. 시간이 상당 부분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값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그냥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돈 주고 뭔가 뺏어오는 것 같아서, 저는 노력으로 100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고용시장 관련해서입니다. V자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렵다고 좀 보고 있고요. 1시대,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돈을 풀면, 풀면 돈을 쓰셔야 돼요. 많은 돈을 써야지만, 인플레이션이 약간 올라오면서, 경기가 좋아지거든요. 많이들 쓰시던데요. 돈을 막 찍어주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연준에서. 그런데 돈을 찍어주면, 그 돈이 다 사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는 주식으로, 일부는 부동산으로, 모여서 오히려 자산에 대한 버블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고용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고용시장으로 들어가려면, 실업자가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업자가 오히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거의 3주째, 지금 흥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연준의, 이 고민표가 나아지지 않는 부분이 고민인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이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소 상인들, 레스토랑 이런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일상으로 복귀가 좀 멀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약간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한번, 한번 기대해 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70만 곳이 꼭 나와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80만 곳 중반은, 계속 흥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뉴욕시에서 이번에, 그런 게 또 생겼더라고요. 각 레스토랑에서,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레스토랑을 오픈해서, 만약에 우리가 거기 가서, 오프라인에서 식사를 하면, 거기 텍스 이외에 10%를 더 내는,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텍스 이외에 돈?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국에서 밥 먹을 때, 특히 미국에서 밥 먹을 때는, 적혀져 있는 정책 가게 외에도, 텍스를 또 따로 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레스토랑 경영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오픈을 한 가게에서, 내가 밥을 먹으면, 그 필을 더 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처음에 그 본서, 그럼 누가 레스토랑 와서, 밥을 먹으려고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선순환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내면, 레스토랑에서는, 그걸로 조금 이윤을 올려서, 직원을 또 채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건 좋네요. 그런 건 좋은데, 일단은 그게, 전반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업 도청을, 아직은 뉴욕만 봤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은 다시 빨리 백신이 만들어져서, 다 나와야 돼요. 일상으로. 그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시장 얘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다음 달에는, 관련해서 좀 유의미한, 그런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욕 증시의, 오늘 밤 체크 포인트 볼 텐데요. 이제 9월 말, 10월 초 되면,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해서, 진짜 시간 빨라요. 네, 빠르죠. 다 끝났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나스닥 지수가, 현재 모습인데요. 지금 붉은색이 52평선입니다. 웬만하면 52평선을, 안 깨는 게 좋은데, 이탈이네요. 지금 이미 깨졌습니다. 깨졌는데, 이게 더 가속화될지, 아니면 치고 올라올지를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치고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51선에 대한 지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어려운 부분이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팡, 알고 있는 빅파이브 종목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주에는, 내일 바로 배터리 대회 아니겠습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모멘트로 작용할 것 같다고 보니깐요. 조금 뭐, 희망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또 나이키가 실제 발표합니다. 나이키?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모탱이 님이, 미국 대선,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한, 미국 주식 시장의, 급락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좀 간단하게. 급락 가능성은 없죠. 대대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대선 때, 돈을 풀고, 장을 빠뜨리게 하는, 그런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양쪽이 다. 양당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의 문제는 오히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온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대선 이유가 조금 더 걱정되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그 이유지, 대선 때에는 거의 시장이 올라오거나, 흥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US 세탁의, 오늘의 종목 발굴, 어떤 종목인지 볼까요? 페덱스. 페덱스입니다. 페덱스. 페덱스가 이번에, EPS가 79%가 예산치를 상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매출도 역시, 9.98%, 거의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이제 항공 특송은 거의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커머스 쪽에, 배달하면서, 밀려 있고요. 올해 페덱스가 주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차라리 항공 특송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라인 커머스 배달이, 100번 나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천했던 종목이니까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US 세탁, 오늘의 종목 발굴, 페덱스 확인해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US 세탁 관련한 페이지, 영문4나 영문글로벌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주얼 고주할 이 시간, US 세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